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유명 인기 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팔로워 25만 명을 보유한 A씨는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로 많은 팬을 보유한 인기 유명 BJ였는데 캄보디아에 여행을 갔다가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어제인 10일 캄보디아 일간 라즈메이 뉴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롬펜 인근의 마을 연못가에서 빨간색 돗자리에 쌓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은 한국인 관광객 A씨로 애청자 1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터넷 방송 여성 BJ였습니다.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도 25만 명이 넘습니다. 현지 매체는 경찰이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병원 소유자인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는데 30대인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지난 4일 병원에 입원했으며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A씨의 시신을 붉은색 돗자리로 감싸 자동차에 싣고 이동해서 연못가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 경찰은 A씨가 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났으며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동행자와 병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난 6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직 신원이 확정되기 전인 상태에서 피해자는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안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구타 흔적이 있다 전신 타박상 그리고 목벽 골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현지인들과의 이 피부색 톤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지 매체는 관할 당국은 범인을 잡아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중국인 부부가 체포가 되었는데 혈청 주사를 두 번 투약한 이후 발작 쇼크한 의료사고라는 피의자의 주장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얼굴이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고 목벽 골절 그리고 전신 타박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단순한 의료사고로 보기에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부부에게 맞아 죽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인은 이래도 우리가 중국몽 따라진 옷을 해야 되는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은 사망 3개월 전 SNS를 통해서 그간 BJ 생활 청산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글을 남기면서 많은 팬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았는데 채 세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생기면서 그녀를 알던 많은 팬들을 지금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고인은 뛰어난 미모 그리고 몸매로 인기 BJ로 활동했던 유명인이었던 만큼 지금 온라인 상에도 많은 과거 활동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활동 사진을 공개할까 하다가 고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또 유족들과 지인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과 실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조국이가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조국이가 이 평산책방에 내려가서 문재인이를 만난 후에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조국이는 어제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 평산책방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문재인과 술도 한 잔 걸쳤다. 뭐 이런 겁니다. 조국이는 이날 평산마을에 있는 평산책방을 방문해서 1시간 30분가량 머문 것으로 전해졌는데 1시간 30분 동안 자원봉사도 하고 술까지 마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그간의 회포를 풀기에는 사실 좀 촉박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뭐 예의상 한 장씩만 걸치고 나눠 마시고 서둘러 귀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조국이가 이 문재인의 사저가 있는 양산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조국이는 대학 교수였던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활동을 벌였고 2015년 세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임명되어서 당시 문재인 대표의 당 혁신작업을 도왔다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석 비서관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경무로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 문재인이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이는 2019년 검찰개혁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욕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며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조국이의 주장은 보기에 따라서 문재인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국이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조국이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인데 이거 아무래도 조국이가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앞서 조국이는 지난달 자신의 재판 등이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면 문재인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문재인은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지금 당장 소주 한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조국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조국이는 지난달 사이 경북 구미에서 진행이 된 북콘서트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 감사하고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평산마을을 찾을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는 해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라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니 그 자체로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왜곡하는 분이 있다며 일정하게 매듭이 되면 인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조국의 평산책방 방문과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길 없는 길, 나침판과 지도 없이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조난당에서 실종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의 수혜가 과연 이 조국이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아니면 영영 가둬버릴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